요즘 저희 나이 루틴 유럽사람 모르는 유무어가 있었죠 백인트 베이스 아 안 70페이지 비자가 안 나와서 다른 나라를 가기가 좀 그래요 하나도 진천이 없었던 거예요 화장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제가 식사를 마시게 챙겨도 싶어요 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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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같이 하고 싶어? 재밌겠다 이거 완전 그거 떴다 말이다 아 오지마 오지마 또 오지마 이름을 여기다 쓰고 네 데이트 10 5 이게 몇 장이라고? 서른이 몇 장? 32페이지 그래서 이 까지 그리고 32페이지 그리고 이 치기까지 확인을 통해 이렇게 아무것도 기다려줘 이 책은 내 애플리케이션을 주신 후에 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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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에게 우리 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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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인의 여인의 여인의 여인인의 여인인의 여인인인 거 capture 필요한 더 더 지원을 필요할 필요는 없나? 마마뼛이 70페이지 되네 그러면 어디에 든다고? 나 못해 오순을에 어머니가니 봉순이는 이런 거 많이 해줘서 철사한 제품을 기름기용으로 많아서 제가 요즘 내달라는 사과 종류를 하나씩 다 먹어보고 있거든요. 되게 맛있다. 제게야. 조나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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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골도 맛있는데. 지금 어디 가냐면 저희가 비자를 신청했는데 안 나왔어야지. 그래서 신청하고 6개월간 종이를 주거든요. 거기에 연장 도장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제가 여행 유튜버 데뷔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비자가 안 나와서 다른 나라를 가기가 좀 그래요. 위험하죠. 다시 입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도장은 도장대로 받지만 여행은 비자가 나온 다음에 가족 다 같이 가는 거는 그래도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저 혼자 갔다가 입국하는 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어요. 도장을 받아오긴 했는데 남편이 좀 당혹스러워하고 싶은데 아주 큰 실망감. 실망감. 내가 설명할까? 오늘 가서 알게 된 사실은 그냥 딜레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저희 케이스가 아예 담당자 지정도 안 된 하나도 진천이 없었던 거예요. 지난 6개월간. 그래서 이분도 좀 깜짝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라셔 가지고 당장 클레임 넣으라면서 클레임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기다릴 수도 있는데 혹시나 클레임 넣었다가 좀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좀 남편이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스티커 같은 거를 여권에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희한테 안 주셨어요. 근데 그 스티커가 있으면 사실 시에 등록도 되고 하거든요. 제 통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 신용카드도 쓸 수 있고 좀 더 독립적인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지금 7년간 한국에 사셨기 때문에 한국의 빠르빠리빠리빠리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아니니까 속이 천불이 나는 거지. 모든 게 느린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남편이 결혼 비자를 받았었는데 한 1-2주 만에 다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 뭐 일본에 한번 갔다 오긴 했어요. 일본에 재입국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는 엄청 후다닥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It's not just immigration. So actually like all these kind of services. They all have a lack of workers. 아 맞아. 네덜란드 지금 사람이 없어요. So every company has lack of workers.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팬시한 잡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모든 나라가 점령도 있고 단점도 있어가지고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투데이는 무슨 투데이야. 항상 이런. 항상. 10월부터 한번도 날이 개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시로 비가 오고 하루에도 뭐 서너 번씩 비가 오고. 생각보다 좀 그렇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심하네요. 저는 지금 이런 몰골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습니다. 봉순이 오늘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고 어지러워 버팅기든지. 외동 아들 모먼트. 외동 좋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밥하는 여자 멜란입니다. 오븐에 이제 치킨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고. 남편은 봉그리 샤워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분업. 분업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 죽겠어. 친구도 없고. 자발적 고립이죠. 자발적 고립인데. 그래서 자꾸 혼자 말하면서 뭐 걸어다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가 미쳤다. 카메라라도 켜놓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토크를 좀 하고 싶어. 내가 유재석 병에 걸렸어. 그래서 라이브를 좀 해야 되나. 라이브는 두려운데. 삽질할까봐 좀 두려운데. 어쨌든 좀 멜랑해서라도 풀어야 되겠다 제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I'm so happy. 봉순. I'm so happy. 저희가 치킨 살만한 거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치킨한테 진짜 미안한데. 봉순이랑 봉택이 이거. 닭가슴살 이거 얼마나 맛있겠냐고. 어렸을 때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통닭 시키면은. 저희들한테 막 물렁뼈랑 이런 거 다 먹이셨거든요. 완전 진짜 요만큼만 찌꺼기 남도록. 진짜 발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것 때문에. 진짜 엄청 집착하는 거 같아요. 살을 쫙 이렇게 이렇게. 발라내는 거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한 10분간 집중 좀 해보겠습니다. 아우 손가락 따가워. 아. 아직 살 뜯어가지고. 아. 손가락 아프셨겠네. 얘네 얼마나 맛있겠어. 요즘 저희 나이 루틴. 댄스 타임.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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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파티. 에브리낭. 그리고 요가. 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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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스쿼트. 이거 먼저.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국에서 이런 거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아. 짖진다. 유럽 사람 모르네. 미국 물어가 있을 거야. 저렇게. 다리 놔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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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을 이름 말하잖아. 유럽 대인. 유럽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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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학 있잖아. 크레인. 이거 한국에서. Back in the days. 아. This was so popular. making like. 1. 1. 1. 1. 1.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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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in the days. You think you're young? 자기가 하트로 해줄까. 하고로 해줄까. 내가. 하트 오르 하트. Like a thousand swans, what would be nice? 아. 아. 나는 상창이가 하트 보여. 오. Is it for daddy? No, for me. No, for me. For me. More police. You're ready. You're ready. You're ready. Bye bye. Ta-da. izi 못 피. 피넛보로가 매니아 됐어요 막 퍼먹어요, 매일 퍼먹어서 살이 안 빠집니다 피넛보로 때문에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오늘은 헤이마 가요 헤이마입니다 헤이마만 가도 좋아 헤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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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냥 식빵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갑니다 너치 스타일 그만 항상 빡 먹고 있어 귀찮은 사람들 빡 먹고 있어 나 화장했어 언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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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커피 커피 음 아 맛있다 이렇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계란이랑 치즈 계란 치즈 햄 샌드위치라고 해야 되나 뭐 고런거 하나 시켜먹고 사랑해 햄 샌드위치 남편은 클럽 샌드위치 저희의 점심 메뉴입니다 이거 뭐 트래디셔널 할게 있네 이거 한국에도 이렇게 먹는데 요즘 아니 요즘 한국 사람들도 다 이렇게 먹어 고맙습니다 요거 피어스 요거 피어스 응 그냥 집에서 먹는 거랑 거의 똑같다 요거 그리고 제가 식사를 맛있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치즈 머리띠 프린센셜 머리띠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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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리나 봉 발레리나가 찍을 수 있어요 저는 발레리나? 네 발레리나가 찍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엄마의 머리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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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슬프 엄마가 도와줘요 엄마가 도와줘요 엄마가 도와줘요 와 발레리나 너무 예쁘다 우리 세랑이 응? 엄마가 프린세스 엄마도 프린세스야? 엄마도 프린세스야? 엄마는 프린세스 아닌데? 세랑이 프린세스해 엄마도 프린세스해 엄마도 프린세스할까? 엄마도 프린세스할까? aal아 세랑이 좋아 있긴 다 했어, 이런거. 좋지? 뭐, 이런거?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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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넣어보자. 오, 잘한다. 요리하다가 뭐해요? 봉준. 여기 가야 돼. 아, 봉준이랑 같이 하고 싶어? 우리가 만들어서 주자, 쿠키 만들어서 주자. 우리 좀 이따, 봉준이 치킨 쿠키 만들어줄까? 응. 라테. 조심조심. 라테. 어때? 오, 움직이. 광고 있네. 광고, 광고 스킵 하지마. 광고 스킵 하지마. 어? 광고 스킵. 반죽이. 자, 레스팅 다 끝났나요? 굿츠고. 반죽이 4개나 있네요. 하나는 레귤러이고, 하나는 무지개라 그랬나? 필리필빡. 재미있겠다. 여기, 일만ir 어떻게? 코코 코코. Barbe. 위치해? 우와, 잘하다! 오,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아아!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불량한 맛이야. 진짜 맛있네. 설탕 엄청 때려놔. 잘 피곤해. 어? 마우스야? 마우스. 누구 만들었어? 마우스! 새라이가 만들었니? 세이클이 좀 마우스! 이거 뭐야? 이거 억울 리판이야? 나 이거 마우시야! 나 이거 마우시야! 미안한데? 이거 마우시야, 이거 마우시야. 핑크색, 핑크색, 핑크색. 뭐하니? 핑크색은 뭔데? 이건 다 봉구리 작품이야. 봉구리 작품이야, 전부 다. 자기, 너는 오리탈의 구비를 좋아해? 아니, 이거 성도를 받으면 어떠한 기분이야? 자기, 너는 오리탈을 좋아해? 아, 진짜 나파! 이거 마우시 마우시! 마우시! 만약에 옆집에서 이걸 선물해 준다면 여러분 어떨까 하시겠어? 마우시! 이거 마우시야! 우리 딸이 존경하지 않나?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서포트 없네? 아니야! 자기 부모가 좀 객관적이 필요가 있어 요즘. 부모가 너무... 우리 딸 천재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요즘. 우리 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리 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리 그יש hey get it ㅋㅋㅋ 엄마가 입자 같이 먹어보자 엄마는 노릇이 두 enterprise sólo reca기도 물러주는 거 엄마, 핑크 먹을게. 아니야.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게. 이건 엄청 맛있어. 엄마! 이거 버리자. 이거 버리자. 이거 버리자. 이거 완전 버터쿠키. 이거 완전 버터쿠키 파는 것 같아. 이거 완전 버터쿠키 파는 것 같아. 이게 윤보? 나 이제 그만 먹는다. 나. 우리 집사님한테 사진 찍어야 돼. 다시. 이미그레이션에서 메일이 있는. 어? 진짜? 카드? 이게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카드? 카드가 만들어진 것 같아. 이비테이션. 어? 오! 비자 받았다! 오! 오! 세랑고 고마워. 엄마 비자 받았어. 세랑이 덕분에. 네. 너무 추워가지고 여행 가기가 좀 싫은데.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나라로 갔다 올까? 따뜻한 나라로. 너무 추워. 이런 마시로는. 이 마시로는. 이 마시로는. 이 마시로는. 오지마. 또 오지마. 속마셨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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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불법. 불법 아니고. 불법 아니고. 불법. 불법. 오늘 산타플러스가 저희 마을에 온대요. 그래서 봉글이가 이거 골라줬어요. 옛날에 빈티지 산 건데. 어때요? 우리 아보카도. 세랑이가 아보카도 먹고 싶대요. 조금씩 만들어서. 서울대 시민이ek. 넌! 너무 좋은데. 더워. 소울의 와우. 안녕하세요. 소울의 와우. 저기 이 피트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오도. 답이 고춧가루를 바라며. 그런데. 이제 이렇게. kay. 이렇게. 니빌? 넌, 외모는 칫고 지금 10월 인데요 마침내 저희 유리 이제 고칩니다 다행히 집에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커버가 된다고 하네요 유리 제작한 유리가 도착해 가지고 지금 유리 뺐어요 뚫렸어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게 이유가 여기 저희가 방석을 이렇게 좀 기대해 놨거든요 그러면 위에랑 밑에랑 온도차가 나면서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방석으로 유리를 가리면 안 된대요 그런 저희가 실수를 했답니다 유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유리 70만원 가량 나왔나 유리 하나 바꾸는데 근데 저희가 보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이오 하이오 하이오이 하이오이 랍스테우이오이 오사위 음 우와 빅피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이모가 볶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